그 31번째 방송 5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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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쫙쫙 네 다들 잘 지내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방송을 건너뛰네요 그죠?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아 네 지난주가 뭐였죠? 지난주가 선거한 날이었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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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나요? 네 아 요즘 요즘 뉴스 보내고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 그냥 뉴스를 보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매일매일 그 택배를 하나씩 받는 느낌? 왜 택배 받을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뭐 주문을 한게 딱딱 하나씩 오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요즘 뉴스를 보면 약간 택배 받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딱 하고싶은대로 이렇게 우리 이니가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아주 요즘 굉장히 살맛나는 나라들입니다 네 하여튼 오랜만에 오신 연합회님 반갑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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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죠?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정부 과제들도 정책자금도 많이 좋아질것 같습니다 하하 맞아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전화 전화고 뉴스는 진행을 해야겠죠? 방송은 첫번째 코너입니다 첫번째 코너는요 뉴스브리핑 네 뉴스브리핑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첫번째 뉴스는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최대 10억짜리 와 프로젝트 하나당 10억을 주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 공고를 실시합니다 어디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서울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해서 수행기간에 2년간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을 공모를 실시합니다 네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만들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신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혁신형 청년 프로젝트를 주간기업과 함께 발굴 투자 육수상 지원하고 10억이라는 감이 안오죠 얘 10만원도 큰데 맞아요 떡볶이를 10만원씩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근데 10억이래요 10억 올해 2017년에는 50억 내년 2018년에는 80억 2년간 130억 규모로 공모를 통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130억원을 준다는 얘기는 10억원씩 13개 13개 지원 대상은 모든 업종을 망라한 법인, 단체, 기업, 컨소시엄을 포함한 기업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등록증만 있으면 모든 단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는 취지를 살려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시 인원의 50% 이상을 청년 만 19살부터 39살까지 아 아깝다 청년이 아니야 청년이어야 하는데 연합회님은 청년이죠 아깝다 아깝다 직원의 50%를 청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네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인도 참여 가능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인력채용 시 인원의 50%를 청년으로 채용을 하고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한단 말이죠 10억 준다는데 뭐 하지 뭐 저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괜찮은 아주 나라가 잘 되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다음 뉴스는요 예 제가 아는 회사가 영상 제작도 하거든요 영상 제작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근데 중국에서는요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짧은 동영상이 대세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동영상 기억도 약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이치이 아이치이 하면 어디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죠 아이치라는 회사 뭐죠 태양의 뭐죠 태양의 뭐 bj하마입니까 제가 그 있잖아요 그 태양의 후회 태양의 후회를 중국에다가 그 쏜게 아이치이죠 안녕하세요 찰스님 림 찰스님 찰스님 창스님 뭐 이거는 사실 뉴스는 아니구요 짧은 영상이 대세라는 거죠 그 짧다는게 하품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아아아아아 하면 또 들어가요 중국은요 2017년도 1분기에 보니까 트렌드가 4분 전후에 짧은 동영상 4분 전후에 짧은가요 3분도 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1분 이내에 영상 30초에서 1분짜리 더욱 사람을 부르는 하품 네 중국에서도 짧은 영상이 인기라는 얘기를 잠깐 해봤구요 다음뉴스는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면 뭐가 생각나죠 인도네시아하면 저는 오토바이가 생각나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인도네시아 쪽에 가면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많죠. 그죠? 인도네시아에는 그래서 오토바이를 부를 수 있는 고잭이라는 오토기업이 있대요. 인도네시아 1위의 오토기업이 고잭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1조4천억 원을 투자 받았대요. 와우 1조4천억 원이 얼마나 좋지? 중국에 텐센트가 투자했는데요. 그래서 우버와 경제입니다.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보려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같은 사람이 부르는게 아니고 택시를 부르는 어플인가봐요. 택시를 부르는 오토기업 고잭. 1조4천억 원을 투자 받았대요. 와 인도네시아도 엄청난 큰 동네군요. 인도네시아 25개 도시에서 서비스되고 있구요. 20만명에 대한 오토바이. 아이 말장난하네. 텐센트 10센트짜리 회사가 1조4천억 원이 아니구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에 텐센트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요. 대구시와 경북대학교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라는걸 해서 지역의 유망 예비 창업자나 기술 창업기업이 개발한 혁신형 제품에 대한 자금 조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한답니다. 오늘 20일까지면 다음주 월요일까지네요. 그죠? 대구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구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면요. 사람들의 펀딩을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멘토링, 콘텐츠 제작, 마케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규모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론칭시 최대 2천만원까지 국내 펀딩은 1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하는게 뭡니까? 기업 R&D 지도사잖아요. 정부 R&D 과제를 지원해주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는 연구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성장을 시키고 혁신 있게 만드는데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답니다. 어디서 조사했을까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에 발표한 내용이죠. 지난주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안과 성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5년동안 중소기업 R&D여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연구를 합니다. 왜?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하니까 당연한간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보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R&D 지원은 계속 쭉 계속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5개년간 중소기업 R&D 사업의 규모는 12조 7310억원으로 14개 부처가 250개 사업 54031개 과제에 73475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숫자를 뽑으려고 조사했나봐요. 짜잔 다음거 관심없어 하니까 다음거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온라인 채용 방람회를 개최합니다. 지지난주 8일부터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그죠?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 지금은 국무총리 네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채용 방람회니까 온라인 온라인 잡코리아를 하나 만들었나봐요. 예 짜잔 아 김대중 컨벤센터 가보고싶다. 아 다음달에 한번 가볼래요. 광주쪽에 맨틱 기업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와 초콜릿 100개 많이 모으셨네요. 게임하시면서 별풍선 100개 더 좋았던데 미래부에서는요. 미래부에서는 세계 최대 무인 이동체 엑스포를 참가한답니다. 무인 이동체 뭡니까? 사람이 없이 혼자 움직이는 뭔가 그런거를 만드는 전시하는 엑스폰가 봐요. 11일까지 끝났겠네요. 미국 델러스에서 개최되는 거구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 이동체 엑스포인 엑스포텐셔널 뭐하튼 거기에 드론중소기업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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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홍보하기 위해서 칠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1개의 시제품 제품을 전시하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코테라 뉴스입니다. 네 코테라 뉴스 코테라가 드디어 5월달 특별 세미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 강의를 했네요. 그죠? SNS SNS 마케팅 A to Z 강의 나날이 강의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SNS 강의입니다. 요 강의는 저희가 기업 아름 지도사를 하고 있는 우리 코테라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똘똘하시면 사진만 이용하시면 기업 마케팅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동네 떡볶이도 홍보할 수 있고요. 조수 떡볶이도 홍보할 수 있죠. 그죠? 대박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왜 유튜브에 올리는거에요? 안팔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보시고 안양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친구를 많이 외주신 다음에 이벤트 매주 무슨요일 몇시에 교수 떡볶이 와서 뭔가를 하면 새우튀김 하나 서비스 괜찮다. 괜찮네. 괜찮네. 저는 다음주 빅머니님이 강의하는 전자춘원 따라하기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전자춘원 진짜 하세요. 저도 갈게요. 떡볶이 먹으러 하다가 그리고 제가 강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잘 안되는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떡볶이 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컨설팅비 안맞는다. 그냥 떡볶이 받는다. 짜잔. 다음 소식은요. 자 네. 제5차 올해 제5차 기업 아른지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언제꺼야 지금 5월인가 6월 2일까지 예. 신청은 6월 2일까지 신청 받고 있구요. 6월 2일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6월 5일쯤부터 시작하겠네요. 그죠. 작년에 제가 작년에 교육을 듣죠. 작년에 작년에 제가 교육 듣고 그때만 해도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서오세요. 네. 이거 네코님인가 노코님 노코님 안녕하세요 와 많이도 와계셨네 3848님도 와계셨고 네. 노코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코님 그래서 어쨌든 저기 저희 제 5차 R&D 조사 과정 시작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도 두 개 기업을 소개할까요? 한 개 기업을 소개할까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 소식의 기업은요. 짜잔! 여성들의 놀이터. 여성들의 놀이터. 행복한 끼. 행복한 끼. 행복한 끼가 아니고 행복한 끼. 사실 처음에 행복한 끼. 끼를 만드는 인플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읽어보니까 행복한 끼. 한 끼. 밥 한 끼니 할 때 그 한 끼. 보시니까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가운데 요리사 셰프 분이 요리하는 걸 이렇게 둘러서 보고 계시잖아요. 뭔가 요리하는 거를 가르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볼까요? 뭔가? 짜잔! 여기 이 회사의 컨셉은 뭐냐? 윈플이라는 회사구요. 윈플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식당을 오픈한다. 요게 이 회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교육, 요리 교육,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음식을 만든 제조.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여성, 저소득 여성 가장, 경단녀,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쿠킹, 해서 쿠킹 클래스, 요리 교실을 모집합니다. 요리 교실을 모집하고요. 요리 교실을 모집하는 수강생들을 데리고 프로 셰프와 연계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요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요리사 양성 교육. 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커뮤니티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상공인 특화 레시피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댑니다. 그렇죠. 연합편님도 요리학원 다녀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단순히 학원이 아니고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같이 붙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다 컨택을 해가지고 창업하려면 창업자금 받아야죠. 창업자금.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상공인 특화 레시피 컨설팅과 함께 창업 컨설팅을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연락을 한다고 메일을 보내 놨는데 답이 없네요. 아마 저희말고도 다른 컨설턴트가 붙어 있나봐요. 현재는 그리고요. 네. 괜찮죠. 그렇죠. 이런거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네들이 지금까지 요리사 양성공의 코정을 통해서 35명의 예비 셰프로 배출됐답니다.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서울시장 내 작은 식당을 찾아가서 레시피 컨설팅과 경연 자문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요리교실 추석 환자를 위한 요리교실 중년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아 나도 해야겠다. 다양한 킹클래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실 요리 킹클래스를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로컬 레시피 크리에이티 양성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4주간 팝업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경영 체험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시장 같은데 시장에 작은 식당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식당들이 쉬는 시간 있잖아요. 식당도 점심을 드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지 않는 장사하지 않는 그 시간을 잠깐 빌려가지고 그 시간 동안 점심시간 같은데 수강생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때문에 와가지고 줄서서 먹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한끼 행복한 끼를 만드는 윈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합피님도 한번 이런게 있었으면 들어 행복한 조수떡볶이 행복한 떡볶이를 만드는 조수떡볶이네요. 참 제가 오늘 인터넷에 봤는데요. 조수떡볶이에서 조수 컵밥 컵밥이라는걸 만드는 거예요. 컵밥 연합피님도 컵밥이 있나요?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컵밥 같은거가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당근 있어요? 아 저 컵밥 먹고싶더라고요. 조수떡볶이에서 컵밥하고 KFC의 그 치밥 스킨하고 바보전 치밥 그 오뚜기에 1인용 컵밥 컵밥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컵밥 이런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요. 오늘 가다가 슈퍼에서 한 살까봐요. 나중에 조수떡볶 가서 컵밥 먹어봐야겠다. 네. 다음 코너는요. 기업만 두개 소개하기가 좀 지루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입니다. 새로운 코너. 네. 이제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R&D 과정을 할 때 보면 기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 이런 코너를 신선했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새로운 코너에요. 새로운 코너. 네. 새롭죠. 항상 새롭으니까 네. 늘 새로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님. 오늘은 어떤 코너를 어떤 상품을 소개할까요? 요즘 가장 필요한 상품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필요한게 뭡니까? 짜잔 짜잔 예. 휴대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화력발전소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중지하려고 아 글쎄요. 이제 좀 망측하긴 해요. 그죠? 제 친구가 지금 고리 그 저기 저기 울진에서 원자력발전소 공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만간 짤려서 올라올 것 같아요. 중단하고 올라와서 저랑 같이 다당겨야겠어요. 이거는 이제 중고에서 만드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구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부분과 전기 충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걸로 되나 한번 볼게요. 실내 환기를 안하는 것이 요즘은 외부에 공기가 너무 안좋으니까 실내 환기를 안하는 것이 건강에서 위로운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베이징과 뉴델리에서 북경과 뉴델리가 제일 안좋구요. 북경과 뉴델리의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염된 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이 서울이 진짜 안좋아요. 공기가 그래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먼지를 제거하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국산 휴대용 공기청정기 제품입니다. 샤오미는 아니구요.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스마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 붉은색이 있구요. 마스크의 좌우 폭이 좁아서 얼굴에 딱 붙는 밀착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냥 샤오미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터는 소모품으로 교체 가능하구요. 아까 그 주황색이 그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도 있구요. USB 충전도 할 수 있구요. 되게 재밌는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바람을 조절할 수 있고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필터를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시간 체크도 할 수 있고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이런 필터 같은 제품을 주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죠. 나중에 이런거 하나 만들까봐요. 우리나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 넣고 갖고 다니면서 공기청정기 하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색깔만 좀 디자인만 좀 더 예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런거 만들어 가지고 수입 대체 효과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비슷한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주고 싶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짜잔! 그래 맞아요. 얼굴 쓰는 증권 청소 같네요. 그죠? 다음 코너는 우리 연합팬님이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짜잔! 짜잔! 짝짝짝짝짝 안 합니까? 짝짝짝? 박수 쳐야지 박수 박수 쳐야지 박수 네 넘어갑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기 전에 벤처기업 확인 요령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대중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기청에서 모든 인증서 및 확인서를 중국어로 발급하는 것을 시작했답니다 중국에다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봐요 그래서 벤처기 확인서나 인증서 이런 것들을 중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답니다 그리고 벤처기 확인기관 중에 하나인 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보라고 하죠 여기를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네 근데요 대통령이 바꾸고 나니까 중국 쪽에서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난닝이나 서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 쪽에서 반응이 좀 괜찮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올해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제휴했던 것들이 잘 풀려나가면 올해 첫 배가 돈 좀 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을 드리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짜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중기청 개발자금 중에서 여성기기업인을 위한 앱 개발자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뭘 먹어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서류 하나 넣는거지 뭐 질문 다시 읽을게요 중기청 개발자금 가운데서 여성기업인을 위한 애플 어플을 개발하는 자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요 저희가 이제 그 r&d 과제 하다보면요 여성기업 여성대표기업 여성대표기업은 가점 받을 수 있는 요소죠 가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성기업들만을 지원해주는 개발사금은 없어요 여성기업들이 우대받는 건 있겠죠 그죠 여성기업만 주는 개발사금은 없습니다 경단열을 채용하는 여성참여 활성화 과제라는 것들은 있지만 이 경우도 여성기업만을 위한게 아니고 여성기업이 아닌 경우는 경단열을 채용하면 어드벤치 받을 수 있는 가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성기업을 위한 앱개발자금이라고 했는데 스마트 어플만 만드는 사업으로는 창업진흥원 3년이면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창조주 교육생 모집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앱개발 아이템이라고 해서 앱개발 전용 지원사업에 써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벗고요 다양한 다양한 기술개발할 수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혁신형기술개발사업 이런 모든 R&D 과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과제 신청하되 여성대표인 경우는 가점을 받으시면 되죠 모든 과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거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보면서 많이 배워요 다음 질문은요 기업부서 연구소 역할에 대한 ppt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무슨 숙제를 해주는 회사도 아니고 기업부서 연구소의 설립 목적, 역할,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너무 웃긴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답변이요 아 뭐 초콜릿 왜이렇게 많이 줘 배불러 배불러 우리 카페 정신인 카페에 게시물에 ppt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쓰시면 돼요 이 정신인 카페에는 도대체 없는게 없어요 없는게 대단합니다 대단 다음 질문은요 벤처기업 확인 진행 플로우를 문의합니다 저희는 어제 날짜로 기보에 어제 날짜로 기보에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기술개발 계획서는 온라인에 접수했구요 연합님 정신인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라구요 정신인 카페에 정의양 가입하세요 가입할때 추천인은 뭉치 뭉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인은 뭉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떡볶이 먹으러 갈께요 관련 서류 갖고 이렇게 제출했더니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짜잔 네 신청 접수 후에 통상 일주일 내에 현장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는데 신청한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에서 2주정도 소요되는 얘기죠 그죠 벤처기업 확인이 한 2주정도 걸리도록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구매조건부 해외수혜차 대면평가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r&d 과제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평가가 있는데요 세번째 대면평가를 했나봐요 이 업체가 이번에 구매조건부 해외수혜차 사업을 지원해서 대면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재정위원회에서 추천은 됐는데 점수가 66.01점이 나왔습니다 66.01점이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채택이 될 수 있는건가요? 사실 대면평가 점수는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사업에 따라 80점 이상이 나와도 상대평가 밀려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60년대에 나와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구매조건부 사업 특성상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자금을 받는는 무난합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옛날 질문인가봐요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사실 정진우 카페 이런 질문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더라구요 비영리 민간단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입니다 저희 단체의 주사업은 독거노인들을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과 도시약을 제공하는 건데요 7월달 경기도에서부터 미영리 민간단체 인가를 받았구요 저희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승합차를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기증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왜 정신묘에 올릴까요? 근데 이런 질문이 정신묘에 올라왔던 것도 근데 이런 질문 답변이 있어요 대박 그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요 행안부에서 각 지방 생장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있나봐요 그러나 이거는 1년에 한 번 몇 년 초에 공고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도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지역 소재의 대기업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요청하는게 더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네요 진짜 정신매카페는 도대체 뭐 하면 안되는 질문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이런거 올려볼까요? 떡볶이 어떻게 만드는게 맛있을까요? 이런거 한번 올려볼까요? 고부가 직풍 유발사업이 있답니다 와우 대박 한번 올려보세요 연합편의 질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코너는요 홍보 코너입니다 원래 이 코너에는 향수를 소개하는거에요 향수 향수 소개하는데요 향수만 너무 오래 소개하는거 같아서 오늘 다른거 갖고 왔습니다 저희 코테라에서는 특별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죠 세미나에서 괜찮은 내용만 모아서 영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을 저희 서울지에 유기섭 전문위원님 강의를 하셨구요 그리고 박상일 그러니까 빅머니님께서 컨설팅 포인트 와우 천국장 초코파이 아이템으로 다양한 세미나 영상을 팔고 있습니다 얼마에? 33,000원 근데 33,000원이 영상가격이 아니고 USB를 담아서 주는거라서 되게 싼거죠 요즘 USB 팔기간 얼마야 관심있는 분들 한번 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큐피타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짜잔 벌써 마지막 순서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짜잔 첫번째 추천과제는요 짜잔 중국내륙물류비지원사업이용업체를 모집합니다 히디베라 히디베라 낫죠 그죠 중국이 워낙 땅사관 넓잖아요 그래서 중국내륙에서 물류를 할때 그 물류비를 지원해 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주관하나요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아마 수산물을 갔다가 이동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보니 이런것들 하나 봅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다음주에 금요일까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모양입니다 약정체결하고 11월 올해 11월 3일까지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 활성을 위한 내륙물류이용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류를 하시던 업체들이 있으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신리 카페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청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외 바이오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무역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네요 네 중국 거의 풀려가요 네 내일 제가 오전에 중국 쪽 담당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인도 중국 일본 중국 러시아 홍콩 대만 등의 해외 바이오를 초청을 해가지고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참가비는 무료고요 한국 영어 중국어 기타 언어를 통역하는 걸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아우 지난 지까지였네요 아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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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지났네요 다음 추천 과제는요 제 2회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 창조 오디션입니다 7월 20일까지 하는 거고요 스포츠 산업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제한이 없네요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요걸 통해서 오디션하는 거에요 오디션 공모하는 거죠 공모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오디션해서 선발하고 캠프를 하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팔로 개척 해 줬는데 1등하면 1억 1억이 돼요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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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1000만원 2등이 500만원 3등이 200만원입니다 네 맞아요 스포츠 맨틱 갭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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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가니 기원이라고 윗테이프 말하는 거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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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아니고 잘못 봤어요 다음 과제는요 2017년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하는데 있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업예산은 총 3억4천 부가세품은 3억4천인데 컨설팅이용은 컨설팅서비스 수액기업 한개당 1개당 1,700만원이면 20개 업체를 해주는거에요. 컨설팅은 나이파에서 나이파에 컨설팅 전문기업이 따로 있나봐요. 걔네들이 컨설팅을 주로 해준대요. 현지의 시장정보 및 네트워크 등의 부재가 그런게 없어가지고 해외 진출에 예로사항이 있는 곳들을 도와주기 위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짜잔 네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이 좀 좀 좀 오래됐죠.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만든 방송자료인데 지난주 선거 때문에 방송을 건너뛰면서 제가 한번 더 우려먹었습니다. 기간 준비한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려먹었구요. 다음주 방송에서는 좀 더 신선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 그 이전작권에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저 제가 요즘 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요 업체 컨설팅하고 있어요. 요 업체. 네. 아 너무 짧아요. 40분 했어요. 네. 제가. 눈썹 문신하는걸 해봤어요. 눈썹 문신. 눈썹이 좀 진해졌죠. 그죠?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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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눈썹 문신했다고. 문신했다고. 요번에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려고 제가 만나는 예비 멘티 기업이 그 반영구 눈썹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상당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 원장님이 누워보세요. 그래서 누웠더니 그냥 바늘같은 걸 넣고 눈을 팍팍 그러니. 눈썹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왜그래 눈이 왜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했는데. 지금 한 며칠 지났더니 많이 안정화됐어요. 네. 괜찮은거 같죠? 그래도. 네. 깜짝 놀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 네. 아줌마 눈썹 문신. 네. 아저씨도 하세요. 네. 내일 모레 만나서. 그 이제 그 프랜차이즈 기업. 지금 제가 프랜차이즈 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네 군데를 만나고 있어요. 네. 네. 그 이게 보니까 여백에 더 있는 걸 그려놓으려고 하면 얼굴 새카메리겠죠? 네. 내일 모레는 그 눈썹 문신 프랜차이즈. 다음 주 수요일날은 돼지고기. 제주도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두 군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한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기업 아래엔 지도사를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 만나구요. 네. 다단계하면서 예쁜 미녀분들 많이 만나구요.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연합편집 만나러 가는데. 만수동 조수석밥 찾아가야 하는데. 하여튼 네. 45분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자. 5. 4. 3. 맞아요. 다단계 컨설팅 창시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다단계 컨설팅을 동시에 하는데. 둘 다 가능해요. 먹혀요. 되게 먹혀요. 5. 4. 3. 2. 1. 다 같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종료하겠습니다. 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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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감사합니다.